아 전복죽이였나봐 아 전복죽이였나봐 와 여기 골목 이쁘다 좋은 회녀촌 좋은 회녀촌 맛있어 맛있다 얘랑 조합이 잘 어울려 버스 잘못 내린 버튼 못 누름 우와 막 바람막이 치고 누워있네 이게 무슨 일이지? 대자리야 경주 우리 이러고 택시 5분 걸어서 25분? 아니 지금 진짜 몰상식한 인간들의 저 사람들 너무 쳐다봐 아 여기까지 있네 이걸로 해 내가 할라봉 에이트 아니면 이거 먹어 맛은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한 번 더 맡겨줘 한 번 더 맡겨줘 한 번 더 맡겨줘 한 번 더 맡겨줘 열이 경로당이네 200일 생활의 시장 이동입니다. 이동입니다. 다음 소개! 조용필 내 집. 이게 삼발이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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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매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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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트 1번째 피트 2번째 이거 기억 안넘 돌아갈 곳이 있다는건 럭키 편이자이 그치 이게 끝이냐고 성산일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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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죠? 코인노래방이야 백다방 제주도인지 익산인지 대전인지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중국이야 이 중국이야 성산일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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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